아, 처자가 여긴 왜? 어떻게 알고?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쫓아와요. 저, 저, 저긴 누가?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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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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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다, 저기. 지자식아, 지자식아. 어린 놈 할 때 문 열어. 좋은 말 할 때 문 열어, 이 새끼야. 거기서 조신하게 기다리라고 하지 않았어? 당신 말을 안 듣고. 아니, 근데 헤매서로 간다고 하지 않았어요? 병자들이 기다린다고? 지금 병자가 대수요? 내가 죽겠다는 얘기지. 좋은 말을 할 때 문 열어, 이 새끼야. 문 열어, 이 새끼야. 아, 이 지새끼 같은 놈. 참말로 지새끼만한 여기 숨어 있었네. 하여튼 우리 서 의원 최고야, 최고. 하하하하, 하하하하. 하하. 그래, 수고가 많다. 병판나리께서는 괴차하시옵고. 아따 엄청 시럽게도 받아쳐드셨네 참봉 녹봉이 쥐꼬리만 하다더니 밤마다 그러고 며칠 댕긴 보람이 있었구먼 참봉? 그랑께 허참봉 나리께서 요거를 챙기려고 아씨 과장 버리고 혼자 돕기 좋구먼 그 무슨 오해다 아이고 오해요 진짜 그럴 마음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진짜 오해요 허긴 임금님 능렬한 죄로 관군한테 쫓기는 퍼네 일단 나부터 살고 봐야지 의원도 사람 새끼인디 안 그렇소? 아 그 무슨 오해라니까 오해요 근데 그렇게는 안 되겠소 나가 우리 어머니한테 약조한 게 있거든 우리 어머니 눈 감으면 허임이 니놈 모가지 영전에 받치겠다고 그럼 그 행랑체병자가 그럼 그 행랑체병자가 어머니가 뭐 어머니가 죽어 네가 양반 애들 뒷구녕 빤돈으로 기생끼고 술 처음 하시는 동안 치만만 못 맞고 돌아가신 불쌍한 우리 엄리 네 모가지로 피눗물은 닦아드려야지 안 그냐 가져와 가져와 내 손에 더러운 니놈 피는 묻히기는 싫고 시커멓게 탄 목도 먹은 목이니께 아씨한테 참말로 미안하게 됐소 근데 못 찍었소 잘 가시오 그라고 조금 이따 우리 엄리 만나면은 나가 너무 보고 싶어 한다고 꼭 전해주고 잘 가라 개 참 너무 시끼야 여기 이부 주시야 주시야 도시야 도시야 무휴워 뭐요?